좋은 아침입니다. 진한 커피에 부드러운 크림을 부으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그라인더에 곱게 갈린 원두를 포토필터에 담고 적당한 압력으로 탬핑 후 그룹헤드에 하나 둘 셋 결합하여 온수를 내리면 에스프레소 커피가 추출됩니다. 이제 신선한 우유에 스팀기 속 공기를 불어 넣어주며 따뜻하게 데우면 부드럽고 결이 고운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진한 커피에 부드러운 크림이 깊게 부어지고 세워서 부어지고 올려서 부어지면 깊고 감미로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다른 커피와 밀크에 압력과 스팀이 더해지고 비로소 함께할 때 아주 특별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커피가 되고 크림이 되어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을 만들어갈 당신을 응원합니다.